얘들 안녕 뭐 집에서 조금 잘 보내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조치니까 너네도 좀 잘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너네가 더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일단 이거는 수능 만만 강의고요 일단은 수능 만만 제 옆에 펼쳐두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필기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다라는 몇 페이지의 증거물만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면 수업을 들은 걸로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오늘 이제 3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36페이지부터 9페이지에서 우리 과제 있었죠? 세미테스트 세번째 거 선생님이 지금 정답 띄워줄 테니까 채점부터 먼저 합니다 정지시켜두고 채점 먼저 하세요 자 채점은 다 했다는 걸로 선생님이 간주를 하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조금 자세하게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A번이 지금 물어보는 바는 뭐다? 지금 얘가 일반적인 과거 시제이냐? 아니면은 완료 시제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요거 두개를 구분하는 증거는 뭐다 얘들아? 뒤에 보면 인 연도의 표현이 있죠 얘들아? 요때 인 연도의 표현은 무조건 뭐를 써야 돼요? 그렇지 무조건 과거를 써야 되겠지만지 그렇기 때문에 A는 was designed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번 한번 볼게 얘들아 자 비번은 지금 heads pp인지 아니면은 head pp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현재 완료인지 아니면은 과거 완료인지를 물어보고 있지 자 얘가 이제 현재 완료인지 과거의 완료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일단 해석을 한번 따져봐야 돼 자 봅시다 자 이 Rod의 뭐는 디자인은 was a refinement of the work of Jack's heim 자 이제 이 Jack heim이라는 사람의 이런 작품의 뭐다? Refinement래 자 우리 Refinement라는 뜻이 뭐야 얘들아? 우리 원래 Refin하면은 다 알죠? 그렇지 좀 더 개선하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제하다의 뜻도 있어 자 이 Refin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 있다 얘들아? 다시 어... 개선하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제하다의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마의 작품을 뭐한 거겠어? 당연히 개선했다의 의미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디자인은 이 얘의 작품을 개선한 거래 근데 이 Jack heim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2 Months Earlier 자 나와있죠 얘들아 증거가 여기 있어 자 지금 얘는 두 달 먼저야 자 지금 앞에 나오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뭐다? 과거죠 근데 얘가 더 이전에 두 달 이전에 한 거니까 당연히 시제가 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됐지? 자 C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거 뭐야? Even밖에 되지 않죠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다 얘들아? 그렇죠 3번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쌤이랑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 몇 개만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줄의 Reason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Reason이라는 단어는 동서로 무슨 뜻이 있다? 추리하다 또는 추론하다의 뜻이 있죠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Reason은 추리하다 또는 추론하다의 의미가 있어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뭐라고 추론했냐면 The Burst of Excitement 자 요거 한번 잘 봐 The Burst of Excitement The Burst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Burst는 한순간 뭐하는? 폭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Burst가 어떤 의미로도 많이 쓰이냐면 이 폭발이라는 말이 뭔가 감정의 격양 같은 거 있죠 맞죠?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튀어 오르는 거를 우리가 Burst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뭔가 이제 이 흥분감의 격양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뭐하게 될? It would cause 뭐하게 될? 그렇죠 Cause 하면은 야기하다니까 이제 그것이 야기하게 될 이런 흥분의 격양이 Would be like an atomic bomb 뭐와 같을 거래? 우리 be like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죠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죠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것이 야기하게 될 감정의 격발 어떤 격발이냐면 되게 흥분감이 완전 뭐와 같았다? 그렇죠 이 atomic bomb 하면 뜻이 뭐죠? 원자폭탄이잖아 그지? 원자폭탄과 같았대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넘어가셔가지고요 요때 이제 introduce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있습니다 자 introduce는 단어는 우리 원래 무슨 뜻이다? 소개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뜻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얘들아? 뭔가를 도입하다의 뜻도 있고 어떤 제품 따위를 발표하다의 뜻이 있어 자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뭔가 우리 발표하다 정도의 의미를 쓰일 때는 신제품 같은 거를 발표하는 거는 뭔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다라는 런치 정도의 동사가 되겠지 얘들아 알죠? 네 요거랑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됐고 요거는 이제 요정도까지만 볼 거고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내려가서 자 쌤이 다시 조금만 방법을 바꿔서 이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쌤이 형광펜을 일단은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일단 봅시다 자 1번 같은 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게 나오는 형태의 뭘 알아야 돼? To have its name 이라는 표현이 있다 얘들아 자 이게 왜 밑줄 꺼진 거냐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얘들아? 요거를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냐면 요기서 이게 그냥 투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가 될 수도 있어? 투 have pp가 될 수도 있지 우리 투 have pp가 될 때는 완료 부정사 형태로 이거는 시제 자체가 주절의 시제보다 뭐 한 거? 그렇지 앞선 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시제상으로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인마 is said 할 때 is의 시제는 뭐다? 그렇지 현재지 그럼 말 이 섬은 is said to 자 우리 be said to 동사 원형하면 해석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들아 말 be said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라고 한다 요정도의 의미로 적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섬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의 이름을 얻었대 자 딱 이름 보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시점이 뭐가 보여? 이 과거의 의미가 보이죠 얘들아 그죠? 이 과거의 시제가 있으니까 지금 얘는 시제상으로 뭐고 현재이지만 얘는 시제상으로 뭐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지 맞겠지? 그렇죠 to have obtained 형태로 고쳐줘야지 시제상으로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었어? 1번이야 알겠지?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잘 봐 이제 애들이 요 형태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제 요때의 that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를 그냥 얼핏 보고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that이라고 하면은 접속사나 관계사를 먼저 떠올린단 말이야 그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빈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때의 that은 무슨 that이다? 그렇죠 대명사의 that이야 이제 이거는 이 that이라는 거는 단수명사를 받는 말이 됐고 얘를 만약에 does라고 쓰게 되면은 복수명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which looks to the south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 that이라는 명사를 뭐하게 된다? 꾸며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의 that은 앞에 나오는 어떤 그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수명사의 that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얘들아 지금 얘가 war buried라는 형태의 수동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일단은 war까지 밑줄 꺼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같이 뭐를 한번 볼 거냐면 주어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일단은 앞에 뭐가 보여? 후의 형태가 보인다 그치? 후의 형태가 보이니까 여기 나오는 it is supposed 자 뭐라고 가정되었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 빼고 나서 보면은 지금 후의 형태가 뭐로 쓰인 거야? 바로 뒤에 나오는 war이 나오니까 얘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쓰인 거지 맞죠? 그럼 이때 수식하는 대상이 뭐인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war의 형태가 결정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후는 앞에 바로 보이죠 얘들아 콤마 계속 적용법이니까 앞에 나오는 뭐를 받게 된다? 이 indians를 받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ndian 입장에서는 묻는 게 아니라 묻힌 거지 그리고 이 뒤에 berry의 누구누구를 매장하다 묻다라는 건데 뒤에 뭐가 없다? 그렇죠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3번도 맞는 거지 됐냐?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콤마디에 쓰이고 있는 뭐야 얘들아 이거 계속 적용법이죠 맞아 자 이 계속 적용법 문제 풀 때 우리가 뭘 헷갈리면 안 된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보자 이 섬이라는 게 뭐 되었다? was taken 자 뭐 되었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서 taken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지 이때 taken은 이 차지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죠? 그러니까 점령되었다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이 섬이 누구에 의해서 자 이때 the english라고 할 때 the english는 누구다? 네 영어가 아니라 영국인이겠죠 영국인들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콤마 후로 받는 게 적절하죠 그치? 자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 해드라 5번 5번은 간단해 얘가 지금 완료 시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 뭐가 있다? since that time 있죠 그때 이후로라는 완료 시제를 증명해주는 말이 있으니까 정답이 5번 되겠지 얘들아 왜냐하면 이거 잘 봐 이때 that time이라는 거는 그때라는 거는 과거지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 과거 이후로라는 표현이니까 언제까지? 현재까지의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된다 이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한번 보면은 쌤이랑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단어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여기 abound라는 단어가 있을 거야 abound 있죠 얘들아 자 abound은 동사로 무슨 뜻이다? 그렇죠 풍부하다의 뜻이지 우리 이제 인마의 형용사가 뭔데? 풍부한? 그렇죠 abundant 이게 되겠죠 우리 abundant 하면 풍부한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 abound 하면은 풍부하다 좀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possession이라는 단어 어떤 뜻이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소유나 소유물을 나타내는 단어야 됐지?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답이 몇 번이었다? 1번이었어 알겠지? 자 됐고 그 다음으로 3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 한번 넘어가 보자 자 35번에 이거 애들 어렵지 않지? 지금 앞에 나오는 말에 뭐가 보여야 돼? 그렇지 if가 보여야 된다고 얘들아 우리 if 나오는 거를 보면은 뒤에는 지금 뭐를 쓰고 있어? will turn을 쓰고 있지 뒤에 거는 무슨 절? 이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가능하죠 맞죠? 근데 이때는 어떤 절에서는? 조건절에서는 즉 우리 조건절 뿐만이 아니라 이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반드시 어떤 시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현재 시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를 체크해 줘야 된다? isn't를 체크해 줘야 된다 이거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b번 얘들아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앞에 이게 먼저 보이면 so that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 so that 같은 표현은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를 조금 철저하게 이게 so that의 형태가 이렇게 쉽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so that의 형태가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that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뒤에 문장이 어때? it can cause nausea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우리 nausea 하면은 뭐냐면은 매스꺼움이에요 즉 속이 니글니글 거리는 거 있지? 됐죠? 이 매스꺼움입니다 알겠죠? 됐냐? 자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는 다시 얘들아 이건 대실이었다 어렵지 않았고 c번 볼게 얘들아 우리 c번은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냐면 앞에 end가 있지 맞지? 자 이때 end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 병렬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야 얘들아 이게 설마 warning을 받는 말이겠어? 이때 warning은 경고라는 명사인데? 아니겠지? 이때의 end는 앞에 나오는 should 뒤에 나오는 동사 두 개를 병렬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leave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지 얘들아 맞죠?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우리 단어 한 번만 살펴봅시다 얘가 이때 페얼의 의미를 조금 잘 봐야 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페얼의 의미 있지? 얘가 이제 스컹크가 뭔가 공정한 경고를 준다 우리 원래 페얼 하면 공정한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잖아 이때는 공정한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어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스컹크가 어떤 경고를 했다? 되게 철저한 경고를 했다의 뜻이야 그래서 페얼에는 철저한의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됐지? 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한번 살펴볼 거냐면 자 요 단어 표현 한번 볼게 let lose라는 표현 있지 자 let lose 하면은 lose가 무슨 뜻이야 동사로? 네 원래 형용사로는 느슨한의 뜻도 있지만 lose는 느슨하게 해주다의 뜻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let lose라고 하면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돼? 놓아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놓아주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템프라리라는 단어 밑에 있죠 아까 얘들아 쌤이 아까 nose야 하면은 매스꺼움 그 다음에 vomiting vomit 하면은 구토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심지어 temporary 우리 temporary라는 뜻은 뭐죠? 중요하지 일시적인의 뜻이죠 맞아? 자 요거 한번만 살펴보면은 우리 뒤에서 이제 혼동어위에 대해서도 할 거니까 우리 temporary 하면은 일시적인의 뜻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tempora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시간의라는 뜻이다 두 가지 단어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 우리 temporary 앞에 잘 붙는 표현이 있죠 contemporary라는 단어 해라 그 쌤이 옛날에 contemporary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contemporary를 현대라고 해석하시면은 조금 안 어울릴 때가 있어 왜냐하면 contemporary의 원래 본뜻은 동시대의 라는 뜻이야 근데 요게 이 동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는 현대이지만 이게 만약에 시점이 과거 형태로 쓰였을 때는 그때 당시에 동시대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현대라고 외우시는 것보다 이 contemporary는 동시간대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애들아 밑에 3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6번 맞지 애들아? 오케이 36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 애들아 자 1번을 보시면 has been exceeded 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완료 형태랑 지금 뭐가 섞여있는? 수동 형태가 섞여있는 뭐가 나왔다? 현재 완료랑 수동 형태가 섞여있어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맞는지를 딱 하나씩 판단해보자 첫 번째로 완료 형태가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알겠지? 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자 봐봐 앞에 형태가 보면은 뭔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definitive 하면은 뭐야? 절대적인 정도의 이미지 맞지? 확실한 정도의 이미지야 안정적이고 확실한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longing 하면 좀 이따가 단어하면서 해줄게 이 갈망이라는 뜻이거든 이때 이 갈망에 대한 이 정도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어가 dick stand가 주어니까 동사 수일치 해지도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exit 하면 뜻이 뭐야? exit를 먼저 알아야 돼 이 동사를 exit 하면은 무엇무엇을 뭐하다? 능가하다 또는 초과하다의 뜻이지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 뒤에 뭐도 없어? 목적어도 없지 그럼 당연히 수동이 맞겠죠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 정도가 넘어선다가 되겠지 맞아? 능가 되어온 거겠지 그래서 이 완료 형태가 조금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현재 완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법 문제를 나올 때는 하나의 종류밖에 안 나와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 있지 너네 다 아는 과거 시점 부사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와 어울리지 않잖아 그죠? 자 그런 형태만 조금 주의를 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막 볼 필요는 없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앞에 딱 보이자 나 대의 법이지 보이죠?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지금 앞에 역시 아까 앞에 나왔던 패턴처럼 end 뒤에 지금 투부 정사가 밑줄 꺼져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찾아야 돼? 그렇죠 병렬을 찾아야 돼 근데 앞에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지만 be supposed to에 to make sense of 1번 그 다음에 뒤에 to make 2번 그 다음에 end 하고 마지막 병렬 투부 정사를 제시하고 있잖아 그치? 3번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됐지? 네 자 그럼 이제 4번 한번만 볼게 얘들아 자 이거는 얘들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조금만 더 판단해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제발 지금 얘가 어떤 패턴처럼 하는지 한번 살펴봐봐 자 지금 chaos should라고 나왔어 chaos should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은 다음에 또 문장이 나왔단 말이야 자 우리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겠지 왜? 여기에는 뭐가 없다 얘들아? 그렇지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 4번이 틀렸어 자 얘를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뭐 생각나야 되겠? 그렇죠 우리 should가 들어간 이 가정법 형태 있죠? 네 그 가정법 형태에서 우리 should가 들어간 표현은 도치구문으로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도 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그냥 if를 쓰거나 앞에 뭐 if chaos should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써도 돼? 그렇지 도치시켜서 should chaos 블라블라 쓸 수도 있겠죠 맞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문장 두 개가 콤마로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음을 조금 인지하고 아 접속사가 만약에 생략되었다 그러면은 도치구문의 형태로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 자 5번에 만약에 왓의 밑줄이 끄어져 있다면 쌤이 두 가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뭐요? 네 왓은 앞에 뭐도 없고 선행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 그렇죠 불안전한 문장이 따라와야 돼 자 딱 맞죠 얘들아? 뒤에 문장 불안전하고 선행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단어 한 번만 조금 살펴볼게 얘들아 요거 조금 볼 거 많거든요 자 조금 집중해서 잘 볼게 얘들아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두 번째 줄에 yield라는 표현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밑줄 그어볼까? 자 우리 원래 yield라고 하면은 뜻이 많죠 뭐 생산하다의 뜻도 있고 무언가를 산출하다의 뜻도 있어 근데 중요한 뜻 잘 봐라 이 yield가 주로 뒤에 to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어디에 굴복하다의 뜻이 있어 알겠지? 여기서는 뒤에 to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때는 어디어디에 굴복하다의 의미가 있겠지 자 또 뭐라 해야 되냐면 얘들아 yield드는 명사로 쓰였을 때 어떤 생산량 또는 생산물의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주의해주세요 자 이거 찬우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avalanche 나왔다 자 밑에 보면 있죠 unavalanche 오면 많은 이런 뜻이야 우리 avalanche 하면은 눈사태니까 위에서 후두둑 쏟아지는 거니까 되게 많은이라는 뜻으로 쓰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어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얘들아 뭐 있어? 네 롱잉이라는 단어 있지 얘들아 롱잉 쌤이 아까 롱잉 무슨 뜻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렇지 롱잉은 명사로 갈망의 뜻이야 물론 롱이라는 동사 자체가 보통 롱포라고 쓰이면은 무엇무엇을 갈망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얘들아 알겠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definitive라는 단어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 쌤이가 아까 해석 어떻게 해줬죠? 그렇지 확실한 절대적인 요정도의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밑에 한번 보면은 막 여기서는 막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없는데 요거 한번만 살펴볼게 얘들아 자 우리 밑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rare라는 단어가 있었어 일단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rare eats ugly head 이거 뭐냐면은 뭔가 나쁜 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별로 안 좋은 보통 나쁜 생각이라는 뜻이건 여기서는 이 나쁜 생각 같은 것들이 rare 한다는 거는 뭔가 들어올려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고개를 쳐들다 정도의 의미 알겠지? 즉 나쁜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올려진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rare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잘 봐야 되더라 잘봐 선생님 요 밑에다 적을게요 우리 rare라는 거는 원래 형용서로 어떤 뜻이냐면은 뒤쪽의 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후미에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소거적 표현으로 조금 뒤에 말하는 이 뒤쪽의 엉덩이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한다 알겠지? 오케이? 됐지? 근데 이 rare라는 동사는 이게 이게 네 rare가 아니고 이게 아마 발음이 real일 거야 이 real라는 이 동사가 어떤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냐면은 형용서 말고 누군가를 기르다 또는 양육하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 물론 기르는 거는 동물을 기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육하다의 뜻도 있어 근데 얘가 또 어떤 뜻이냐면은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의 뜻도 있거든 뭔가 raise랑 비슷하재 맞지? 네 raise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도 약간 raise 의미처럼 들어 올리다 정도의 의미로 쓰여진 거야 알겠지? 됐죠? 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한번 쌤이랑 그 해석 한 번만 해볼게 얘들아 자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오는 형태 한번 볼게 자 리더십인데 어떤 리더십이냐면 that attempt to deliver in terms of fixing any of these 자 볼게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fixed 한다는 거는 뭐겠어? 고치다 정도의 의미니까 뭔가 상황을 바로잡는 해결하다 정도의 의미겠지 즉 이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해결하려는 뭐에서?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됐어? to deliver 뭐하는 거다? 그렇지 자 요거를 잘 봐야 돼 자 요때 deliver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였지? 원래 deliver가 어떤 뜻이 있어? 배달하다 또는 말 따위를 전달하다 또는 뭔가 연설하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거든 요때는 deliver가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우리가 원래 배달하다의 뜻에서 여기는 대충 느낌이 어때? 무언가를 배달하다 의미니까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다 또는 뭔가 이끌어내다의 의미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오려고 뭐하는? 시도하는 리더십인 거 알겠지? 이런 것들을 뭐하기만 해? 실패하려고 한다 이거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fixing 바로잡으려는 그런 관점에서 무언가를 deliver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은 실패할 뿐이란다 알겠지? 됐냐? 네 자 오케이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보고 하자 자 A번 한번 볼게 얘들아 자 A번 보면은 자 요거는 쉽게 고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뒤에 2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형태로 체크하면 되지 왜냐하면 얘들아 제발 우리 허락하다 종류 동사있지? 보통 퍼밋이나 뭐 얼로우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원래 5형식에서 쓰였을 때 목적어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투브 정사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 형태가 뭐로 바뀌었을 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be 뭐 permitted instead 또는 allowed 뒤에 바로 뭐가 붙어? to가 바로 달라붙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동태이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비번 한번 볼게 얘들아 이거는 consider냐? consider 쓰냐? 자 요거 어떤 형태다? 그렇지 수일치 물어보는 문제 아니겠냐? 자 그럼 이거는 대충 눈치만 있어도 알 거야 앞에 뭐가 있고? and가 있고 동사가 어떻게 쓰였어? 앞에 이미 s가 붙어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이치는 단수 취급하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동사의 병렬관계를 따져서 둘 다 s가 붙는다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씹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앞에 셌던 거 얘들아 앞에 무슨 형태 보여야 돼? until 형태 있어 자 우리 until절이다 여기서 until절 역시도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이지 미래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랬지 반드시 현재 씨로 써줘야 된다 이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destroys가 돼야 되겠죠? 맞지? 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단어 한 번만 살펴볼게요 얘들아 발 자 일단 우리 greed 하면 이게 소재거리로 나오는 단어니까 깔아야 되겠죠? 인간의 뭐다? 탐욕이야 알겠지? greed 하면 탐욕이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보통 보면은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뭐로써? 결과로써 이 공동의 자원에서 발생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다 같이 쓰는 자원에서 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단다 자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예시를 사용했냐면 우리 pastor 하면 뜻이 뭐야? 목초지에 이런 구역들을 예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on which 하면 대충 이 목초지에서 이 모든 가축의 소유자들 우리 cattle 하면 뜻이 뭐야? 가축의 뜻도 있고 보통 가축소를 지칭하기도 한다 알겠지? 이 가축 소유주들이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신들의 동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우리 그레이즈 하면은 풀을 뜯어먹다의 뜻도 있고 보통 그레이즈 하면은 박목하대의 뜻이 있어요 또는 뭔가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풀을 뜯어먹다의 뜻이야 당연히 풀을 뜯어먹으려고 하면은 풀어주고 풀을 뜯어먹어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뭐 없이 요금을 내지 않고 차이지를 내지 않고 하면은 free of charge 하면 무슨 뜻이다? 무료로라는 뜻이지 됐죠? 네 요정도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대충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가축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sick to 한번 살펴볼게다 sick to라는 단어 우리 원래 sick 하면은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무엇을 찾다 또는 추구하다 정도의 뜻이야 자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sick 뒤에 투부 정사가 붙게 되면 뭐뭐 하려고 하다 자 요때 뉘앙스가 try to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알겠죠? 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각축 주인들은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고려하겠어? 상대적인 이점도 고려할 거고 그 다음에 이 heard라고 하면은 뜻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 이 heard라고 하면은 어디다? 어디야? 네 이 목초지 같은 걸 얘기하겠지 왜냐하면은 heard가 그 때의 뜻이 있으니까는 맞죠? 그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heard가 무리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무리 heard 때? 맞죠? 때나 무리죠 이 무리에다가 좀 더 많은 동부를 하나에 더 추가시키면은 뭐가 있을 수 있겠어? disadvantage 뭔가 상대적인 단점도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명 더 추가시키면은 상대적인 이점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란 말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deteriorate 하면은 악화시키다 라는 동사지 그렇기 때문에 deterioration 하면은 뜻이 뭐다? 악화라는 명사의 뜻이 되겠지 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단어 한번 볼게요 fraction이라는 단어 우리 fraction 하면 뜻이 뭐다? 잘 나온 저 부분의 뜻이지 또는 일부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정말 중요한 뜻 나와있죠 be bound to 동사원형 형태 우리 bound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얽매여 있다 이 정도의 뜻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뜻이 뭐냐면은 반드시 뭐 뭐 하다의 뜻이야 알겠죠? bound가 어디에 얽매여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뜻이 알겠지 됐냐? 자 오랜만에 요거 나왔네요 inevitable 한번 다 피할 수 없는 이거 얘들아 우리 유명한 누구? 테이너스 타노스가 이 엔드게임 마지막에서 I'm inevitable 이라고 나왔죠 맞지? 자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38번 문제 38번 지문이 좀 짧네 한번 봅시다 자 이 38번도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나왔네 맞지? 자 일단은 1번을 잘 보시면 우리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대한 이 맞고 틀리고 유무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후즈라는 의미는 소유격 말 그대로 소유격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소유격이라고 하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지? 누구누구 의라고 하면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의 뭐요? fortune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다고 알겠지? 그럼 요때 이제 fortune은 뜻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보통 fortune은 운의 뜻도 있지만 보통 재산의 뜻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돈을 지칭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죠 됐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간에 가로 묶어봐야 되겠죠 When she died in 1916 가로 묶어보고 Whose fortune was estimated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이 추정되었대 얼마 이상으로?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이죠 우리 밀년 하면 백만이면 백 갖다 붙이면 1억 달러 정도 이상으로 추정이 되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 복귀에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 not so much asb 형태 나왔지 자 꼭 알아두세요 이거 뜻이 뭐다? a라기보다 b라는 뜻이 알겠지? not so much asb 하면 뜻이 뭐다? a라기보다 오히려 b 뭐 요정도 느낌이죠 오히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a라기보다 오히려 b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애들아 다 알죠? 우리 원래 so as2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선데 당연히 투부정서의 부정은 투부정서 어디에? 앞에 not을 붙이게 되어 있지 so as not to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하지 않도록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4번 어렵지 않다 어떤 문제? 병렬 문제네 앞에 뭐가 보이니까? and가 보이니까 임만 앞에 나오는 뭐라 연결? refuse라 연결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해석상으로 잘 봐 이 해티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걸 뭐 했어? 거절했지 그래서 대신에 그를 무료 클리닉 무료로 뭐 하는 거? 그렇지 무료 진료소로 데려갔다는 거지 그럼 해티가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잖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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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약에 2가 돼버리면은 임마를 데려갈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게 아니라 데려가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해티가 데려갔다라는 거지 그를 어디로? 무료 진료소로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앞에 나오는 동사끼리 병렬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맞다 이거야 그럼 정답 하나 남았지 5번이 틀렸대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이 비세드2 뒤에 투부정사냐 아니면은 투헤브피피냐를 구분해서 봤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잘 봐 그녀가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밤을 보냈었대 뭐 하느라 2센트짜리 스탬프여 어떤 것들을 우표를 알겠지? 찾으면서 우리 스팬드 시간 아인지 하면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니까 2센트짜리 우표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었대 자 이거는 보낸다라는 현재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돼야 될지 과거에 그 이전에 러난이를 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건 지제가 현재이지만 뒤에 거는 인마가 뭐 했었다? 그렇지 보냈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to have spent 라는 형태가 돼야 되겠지 완료부정사 형태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우리 스티즈네스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 원래 스티즈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얘들아? 원래 이거 알죠? 스티즈라고 하면은 벌 따위가 쏘는의 뜻도 있고 사람으로 따지면 인색한의 뜻이 있어 되게 째째한 거 있지? 돈에 옹졸하고 돈 안 쓰는 놈들 쫌생이 같은 놈들 이거의 명사 형태가 스티즈네스야 알겠지? 인색함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됐냐? 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에 A번 한번 봅시다 얘들아 A번 쌤이랑도 한번 정리했었던 건데 이렇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잘봐 자 어피어라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쓰여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는 B번처럼 보이다 우리 씸2랑 같은 표현이 돼 B번인 것 같다의 뜻이야 우리가 말하는 씸과 같은 표현이 돼요 근데 어피어가 만약에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하지 않고 어피어만 단독으로 나오면 자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된다? 그렇지 나타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됐어? 나타나다 또는 출연하다 정도의 의미가 돼 자 그럼 이따 여기서는 당연히 뭐야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해? 수동태 불가능하잖아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수동태가 되겠어? 그치?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 돼야 안 돼? 안 돼 바로 어피어드로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냥 맞죠?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게 또 나온다 얘들아 지겹다 자 요거는 이제 시제상의 차이를 보면 돼 자 앞에 거의 시제는 과거야 그러면 과거일 때는 해석상으로 따져보기 힘드니까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지 그럼 봐 이 엔틸리아가 뭐 했었대? 자 individual fleeting Europe 자 여기 보이죠 이 8세기 무슬림이 뭐 했어? 침입하는 동안에 뭐를 당했었다? 그렇죠 식민지화 되었었다 이거야 즉 뭐뭐라고 한다라고 판단하는 말하기 그 이전에 얘네가 식민지화 되었었다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야 된다? to have been의 형태인 완료 부정사가 돼야 돼 알겠지? 자 얘가 지금 판단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는 그 이전에 뭐 했었다? 식민지화 되었었다 이야기가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씹은 한번 볼게 자 우리 쌤이 많이 헷갈려 하는 표현 중에 요런게 있다고 그랬죠? the rest of 쌤이 뭐랑 뭐 하면서 했었지? 네 부분의 의미하면서 했었어 the rest도 부분의 의미야 edit the rest나 the majority 대다수 같은 표현들을 부분의 의미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해야겠다 그랬어 부분은 반드시 어디에 수일치 뒤에 수일치를 해줘야 되지 요기에 이제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더라? belong z가 아니라 belong이 돼야 되겠지 맞죠? 자 확인 잘 하시고 자 뭐 요거는 단어 같은 것들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0번 얘들아 조는 거 아니지? 자냐? 찬우야 자냐? 안 자제? 우리 규인이는 안 자지? 영재가 지금 자세 삐딱하게 하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성헌이는 혼자 뭐 낄낄낄대면서 실실 웃고 있을 것 같고 승현이랑 경민이는 뭐하고 있니? 둘이 뭐 카톡 하면서 야야야야 뭐 이러고 앉아있나? 아이가 연우는 잘 듣고 있제?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동아는요? 동아야 듣고 있냐?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어? 클레오파트라 나온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이건가? 미안해 자 1번 한번 볼게 얘들아 자 1번부터 보자 자 1번 얘들아 지금 형태를 보면은 자 앞에 일단 따져보자 접속사 when 나왔고 dinner 주어 started 동사 나왔다 맞지? 맞아? 그런데 얘들아 뒤에 뭐 보여? 문장이 끝났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까지 끊어야 되게? 어디서 끊어야 되더라? 자 그렇죠 봐 저녁 식자가 뭐 했을 때? when dinner started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지 맞죠? 이걸 잘 봐야 돼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거야 그 다음에 뒤에 주절해 주어야 Egyptian queen 누구가? 이집트의 여왕이 placed 이미 동사 나왔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뒤에 나오는 it said라는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앞에 나온 형태를 뭐 해준 형태가 돼야 돼? 수식해 줘야 되겠지 이렇게 pp 형태 그럼 이게 pp 형태가 맞는지를 봐야 되지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많이 했었죠? bsad2 형태였었지 원래 뭐뭐라고 한다니까 said2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땐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라고 하는 이 말이 알겠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우리 아까 했었죠 얘들아 bsad2 형태니까 일단 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뒤에서 후치수식 해주고 있지 pp 형태가 맞지? 이거 해석 조금 해보면 이집트 여왕이 pearl earring 우리 pearl 하면 뭐야? 진주제 이 진주 귀걸이를 place 냅뒀다는 건데 됐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earring이야? 가치가 있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어? 10 million sastricle in a glass of wine venegal 자 밑에 나와있죠 로마시대의 은화라고 나와있대 이 은화의 몇 개? 100만에 10이니까 천만개겠죠 천만개의 가치가 있대 자 이거는 어 얘가 미안 이거 여기는 어 뭐야 갑자기 와방이네 갑자기 야 이거는 일단은 제외를 시켜보고 자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요거를 빼야되겠네 자 이렇게 봐야되겠네 얘들아 어떻게 봐야되냐면 얘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 했다냐면 place 노와때 이거를 어디에 놓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은 이 은화로 천만개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주 귀걸이를 와인 venegal 이 와인 식초 이 포도식초 같은 안에다가 넣어놨다라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 얘들아 2번에 자 2번 어쩔 수 단어를 한번 같이 봐야되겠네 우리 fabricate 하면 뜻이 뭐냐면 뭐 날조하다 또는 뭐 이야기를 지어내다 정도의 뜻이야 fabricate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지어내다 또는 뭔가 조작하다 정도의 의미거든 자 여기 한번 볼게 얘들아 일단은 여기 지금 that 나왔지 that 나오고 나서 this account가 주어고 뒤에 나오는게 동사잖아 자 주어 잘 봐야들아 이거 주어 중요하죠 account 우리 account가 명사로 이야기나 설명의 뜻이 있지 여기서도 어떤 이러한 설명의 뜻이야 이러한 이야기의 뜻이야 그럼 이러한 이야기가 주어니까 당연히 지어졌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맞겠죠 됐지? 네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 번만 볼게 얘들아 3번 자 3번을 보니까는 자 이거 얘들아 앞에서 우리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 어떤 형태냐면은 자 앞에서 뭐 나왔었는지 기억납니까 자 똑같은 형태가 나왔네 제발 자 이 보면은 she head head indeed 자 주어동사 문장 또 콤마 찍고 주어동사지 자 뭐 없다 접속사 없이 근데 우리가 이거 뭐 볼 수 있어야 돼 would have pp 있다 아 이거 뭐 돼야 된다 앞에 if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시켜서 도치시켰어야 겠지 어떻게 head she 블라블라 이게 head pp 형태인 가정법 무슨 형태 과거 완료 형태가 되어야 되겠지 아 그래서 이거 틀렸네 됐어 맞지 자 그럼 봐 얘들아 그 다음을 보면은 would have pp야 뭐 선생님 이거 가정법 아닌가요 그냥 이거 과거에 대한 추측이겠지 뭔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의미야 알겠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정도의 의미고 5번은 뭔지 알죠 얘들아 이 show 뒤에서 이제 목적어 형태로 지금 의문사절이 나온 건데 how가 나올 때는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뒤에 달라붙고 나서 주호동사 형태가 나오지 너무 잘 썼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 틀렸죠 맞아요 자 요거 단어 볼 거 좀 많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fabricate는 해줬어요 이야기를 지어내다 뭐 날조하다 정도의 뜻이고 자 우리 인제스트란 단어 한번 볼게 인제스트 자 우리 인제스트 다 알죠 얘들아 우리 원래 제스트 하면은 어디로 뭔가 투입하다 넣다 정도의 의미거든 인제스트 하면은 말 그대로 안쪽에다 넣는 거니까는 음식 따위를 뭐하다 섭취하거나 또는 뭔가 복용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제스트 하면 디가 분해시키는 거니까 소화시키다 이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알죠 디솔브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도 뭐다 원래 졸브가 이 디스라는 단어가 녹이다 원래 솔브가 용해 뭔가 들어간다 용해하다 물에 녹다의 뜻이 있는데 이거를 디스 파괴시키는 거니까는 뜻이 뭐가 디솔브가 무엇무엇을 녹이다 용해시키다 이 뜻이 있는 거야 알겠지 됐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듀레이션은 뭐야 듀레이션은 명사로 지속기간의 뜻이지 고갈아 두세요 자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 얼마나 있노 아따 문제가 많구나 자 빠르게 좀 갈게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번 한 번만 살펴봅시다 자 A번 얘들아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형태는 아닌데 요거만 잘 보면 돼 앞에 비 노운이 있제 그럼 비 노운 뒤에 폴이 나오냐 아니면은 비 노운 에즈가 나오냐 우리 보통 비 노운 에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스러운 문제지 우리 비 노운 뒤에 뭔가 에즈 나오면 뒤에 어떤 자격이 나오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신분 조건이지 근데 그 뒤에 나오니까는 그녀의 뭐다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어떤 그녀의 뭔가 조사 그 다음 뭔가 수사 정도의 이미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격이 아니죠 맞아 그래서 뭐뭐로 잘 알려져 있는 거니까는 뭐가 돼야 돼 폴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뭐 A번은 잘 나오는 문법 문제는 아니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 두시면 돼요 뭐 비 노운 투 비 노운 에즈 비 노운 폴 구분하는 시절은 지났어 이제 자 그 다음에 B번은 볼게요 자 우리 요거 쌤이랑 많이 했었어요 하이는 높은 또는 높이 라는 뜻이 둘 다 가지고 있어 하이 자체는 이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야 물리적인 되게 높은 또는 높게 뭐 형용사랑 부사가 둘 다 있다는 거지 근데 하일리는 뜻이 뭐다 매우의 뜻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정도 부사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프레스티저스 하면 뜻이 뭔지 알죠 명성 있는 유명한 정도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를 꾸며준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하일리가 돼야 되겠죠 매우 높이 명성있다는 안되지 프레스티저스 위를 적어놔 나중에 단어 할 거니까 그래도 프레스티저스 뭐다 밑에 설마 이런 거 나와있니 안나와있네 명성 있는 또는 유명한의 뜻이죠 맞죠 뭐야 적어둡시다 됐죠 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뭐 프레스티저스 뭐 뛰어난 뭐 이정도의 의미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봅시다 자 C번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아 지겹다 여기 바리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됐 나왔어 됐 나온 다음에 쉬 뒤에 뭐가 보여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헤드핏 형태도 보이지 자 지금 근데 지금 됐쩔 뒤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또 똑같은 이야기야 if 가 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뭐로 써야 돼 계속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할게 이게 도치구문으로 써야 되겠지 if 가 없으니까 가정법 과거완료 형태인데 if 가 생략된 도치구문이 되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헤드핏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몇 번이다 몇 번이야 5번이죠 맞죠 5번이지 자 5번 잘 알아두시고 자 위에 거 일단은 좀 빠르게 할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2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42번 문제 자 42번 얘들아 잘 봐 봐 1번부터 살펴볼게 1번에 콤마디 ing 분사구문 냄새 난다 분사구문 냄새 맞는지 보자 자 봅시다 얘 주어여 브리티쉬 클로니어 가버먼트 동사 부스트요 맞아? 아니지 여기 있죠 요거 못 쓰였어 콤마콤마 쓰였다고 일단 2번 같이 먼저 해결해보자 자 주어가 지금 뭐니까 브리티쉬 클로니어 가버먼트가 주어니까 동사 잘 썼죠 해즈로 해불을 안 썼잖아 맞지 맞아?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도 맞죠 능동 분사구문 어떤 형태? 뒤에 목 적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seeking도 맞죠 틀리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뭐 물어보는 문제? 기본적인 뻔한 병렬 문제 뒤에 뭐 쓰였어? provided 과거 동사 두 개 병렬되어 있네 잘 썼지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거야 이라 요것도 무슨 형태야 위에 나왔던 것처럼 분사구문이죠 얘들아 맞아? 분사구문 형태야 우리 원래 restrain 하면 뜻이 뭔데 제한하라지 그러면 unrestrained 되었다라는 거는 제한되었다 제한되지 않았다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분사구문이지 왜냐하면 뒤에 목적 없잖아 무엇을 제한시키지 않았는지가 없지 얘는 앞에 being이라는 의미가 생략된 분사구문이 되겠지 그래서 pp 형태가 맞다는 거야 알겠지? 다시 얘기한다 우리 원래 그냥 restrain 하면 뭐뭐를 제한시키다잖아 뒤에 목적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동 분사구문은 맞는 거지 됐죠? 5번에 where 나오면 우리 뭐 확인해줘야 돼? 뭐 확인해줘야 돼? 그렇죠 뒤에 문장이 뭐한지 완전한지 그럼 보자 most of the fish use live 어? 살곤에 뜻의 문장 불완전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어디어디에 살다라고 할 때 in을 써야 되는데 요 형태는 결국 in 위치의 형태와 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where은 맞는 거라고 알겠죠? 만약에 뒤에 live in이 있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 위치가 돼야 되지 어? 다 맞네 다 맞네 자 틀린 거 있죠? 몇 번? 얘가 틀렸네 이거 다시 보셔야 되죠 뭐 있어? 60년 전에 시제 시제 과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료 쓸 수 있어? 없잖아 맞지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 됐죠? 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그 어떤 거 한번 살펴볼 거냐면은 다음 보자 보자 요 단어 한 번만 오랜만에 보자 thrive라는 단어 thrive라는 뜻이 뭔지 알죠? 번상하다 아 번상이래 번성하다 또는 번영하다 이미지 됐어? 네 요 정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3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43번의 A번 한번 볼게 자 A번은 그냥 과거인지 아니면은 과거 완료인지 그럼 이거 보통 과거 완료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에 나타난 일인지 뭐 그거를 좀 더 알아보면 되죠 과거보다 더 이전인지를 물어보는 시제의 정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앞에 일단 보자 그가 뭐했다? 보여줬대 자 뭐를 보여줬냐면은 되게 열성적인 흥미가 있었어 됐지? 그의 아버지의 뭐에? sailing adventure 뭐 한 거야? 항해 모험에 아주 열성적인 되게 깊은 관심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뭐했다? 읽었대 됐어? 이때는 뭐야? 레드라는 과거 동사가 되겠지 이때는 뭐를 읽었냐면 이야기를 읽었어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뒤에 수식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다이어리에 뭐 했었던 기록했었던 이야기지 자 당연히 봐 얘가 지금 이 글을 읽다라는 과거 시점보다 아빠가 그 이전에 기록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야 돼?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비번호 한번 확인해보자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자 이거 뒤에 뭐야? 뭐 있어? He began to write in earnest 자 일단은 in earnest 하면 뭐냐면 원래 우리 보통 earnest 하면 되게 열정적인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in earnest 하면 뜻이 뭐냐면 되게 열성적으로 이 말은 되게 serious하게 진지하게 그저 봐 그가 이제 진지하게 뭐 하기 시작했다? 쓰기 시작했다 이거야 글을 선생님 write 뒤에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위치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얘들 봐봐 이게 만약에 위치가 돼버리는 앞에 뭐를 받을 건데 도대체 셀림이라는 이 구역을 받을 거야? 이 지역 이름을 받을 거야? 이 지역을 쓰는 거야? 절대 안 되겠지 write는 자동사 의미로 가능하지 어떻게? 그냥 쓰다야 알겠지? 그냥 글을 쓰다 했듯이 write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외열이 돼야 되고 이때 외열은 앞에 놓은 이 장소의 의미를 받는 말이 돼야 되겠지 다시 얘기한다 이게 만약에 위치가 되었으면 계속 조연법으로 위치가 되었으면 앞에 뭔가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선행사가 셀림이면 이 셀림을 썼다는 게 말이 돼? 아니죠 이 셀림에서 글을 쓴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외열이 돼야 된다고 C번 어렵지 않지 메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지 절대 with 쓰면 안 된다 그랬죠 married가 되어야 되겠지 맞아요? 네 자 꼭 아시면 되고 됐고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지만 요거 한 번만 봅시다 얘들아 간단하게 우리 upon I인지 하면은 on I인지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무슨 뜻이다? 뭐 뭐 하자마자의 뜻이지 그쵸? 네 알아두세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4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왔다 지문 길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 얘들아 이거 쌤이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자 요거 한번 볼게 얘들아 자 뭐냐면은 지금 얘야 봐 readers 주어제 probably no 동사제 어 미안 요거 찍었네 너 혼자 뭐하고 있지 자 요거부터 볼게 다시 자 4북스가 주어야 그 다음에 지금 콤마 콤마 중간에 들어왔고 얘가 동사지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 연결된 거야? 그렇죠 계속 적용법으로 연결된 거지 반드시 요 주어 동사의 문장 패턴 보고 요 뒤에 원어브 위치는 계속 적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원어브 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만약에 원어브 댐이 되어버리면 얘는 또 다른 주어가 되어버리긴 때문에 절대로 문장은 콤마로 연결할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 대명사이자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계속 적용법 위치는 맞죠 그래서 해석하자면 이 네 개의 책들 중에 뭐야 하나야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애들아 뭐야 2번은 뭐다 어 콤마 뒤에 ing 나왔죠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분사구문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겠네 자 그러면 콤마 뒤에 ing 있다 맞는지 한번 보자 문장 패턴만 먼저 봅시다 자 주어 어 콤마 찍고 pp 분사구문 앞에 먼저 등장했네 이게 발매되었다라는 거거든 자 문장 튀어나왔지 그 다음에 콤마 뒤에 당연히 분사구문 나오는 거 맞겠죠 자 바로 다시 중간에 분사구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 무시하고 문장 튀어나오고 접속서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사구문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고 뒤에 목적어의 형태도 존재하니까 능동 분사구문 형태가 맞겠지 수동이 아니라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얘들아 아 4번이래 3번 얘들아 뭐야 자 어떻게 돼야 돼 자 야 이거 볼래 봐 이것은 unprecedented 자 unprecedented 라는 단어 중요하죠 뭐 없는 그렇죠 우리 원래 precedent 하면은 설례 또는 전례라는 뜻이니까 그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는 전례 없는 애 뜻이지 자 봐 이것은 되게 전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의 막 첫 번째 일이지 맞지 전례 없는 일이야 절대 신스는 접속서로 무슨 뜻이겠어 당연히 왜냐하면 뜻이겠지 왜냐하면 이 작가는 오직 be mented to 동사원역 형태야 자 이거 한번 보자 우리 같이 한번 보자 단어랑 자 be mented to 동사원역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되게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작가는 오직 상을 한번만 받기로 되어 있었대 알겠지 그래서 개리는 이미 상을 뭐 했었다 받았었대 언제 1956년도에 자 얘들아 이거 어색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가 지금 두 번째 상을 탔다라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두 번째로 탔잖아 맞지 이것 자체가 과거지 그러면은 이미 그 이전에 탄 건 언제 이야기겠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이거 얘들아 헤드로 고쳐야 되겠네 과거 완료 형태로 3번 틀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내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나왔다 제이케 롤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려진 뭐뭐로 알려진 수동 분사금은 어색하지 않죠 뭐뭐로 알려진 거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뭘까 5번은 봐라 자 저자들이 do this 이것을 했대 뒤에 넣은 to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야 자기 스스로를 거리를 두는 거야 어 어 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themselves가 맞겠지 얘는 others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themselves가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지 됐죠 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 자 네 문제 한번 살펴보자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 문제 풀임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 거야 애들아 우리 뒤로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45번에 A번부터 한번 볼게 애들아 A번에 자 A번 보면 앞에 동사에 뭐가 보인다 리퀘스트가 봐야 돼 자 리퀘스트 요청 동사지 자 이거 어떤 동사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야 아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뒤에 대절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의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지 맞지 자 그가 뭐 했냐면 뭘 요청했어 뒤에 봐 그의 동료 뭐자 그의 동료인 sturdy 뭐 한번 sturdy 하면 뜻이 뭐냐면 튼튼한의 뜻이야 sturdy 되게 튼튼한 뭐 하면은 노세거든 됐어 우리 당나귀와 노세 이야기 알제 이 튼튼한 노세인 그의 동료가 몇 개의 작은 person 하면 원래 꾸러미 알제 그 선물 꾸러미 같은 거거든 요 때는 약간 짐 정도의 느낌이겠지 이 몇 개의 작은 짐들을 그에게서 뭐 해준다 덜어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거겠지 야 니가 내 짐 좀 들어줘라 요 의미니까 야 니가 좀 들어줘야 해 라고 should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relieve가 돼야 돼 그냥 자 요거 단어 한번 묶게더라 이거 자 relieve a of b야 자 경감 덜어주다 동사야 of 쓴다 a에게서 뭐를 b를 뭐 해주다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알겠지 됐냐 자 그 다음에 비번 이거 봐야 돼 앞에 뭐 있어 위뜨 보셨나요 위뜨 보셨나요 자 우리 위뜨 부대 상황 이 분사공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맞지 자 위뜨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인지 pp인지 구분하는 거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봐봐 이 덩키의 이 당나귀의 무거운 짐이 그의 등 위에 뭐 해줬어 놓여 졌겠지 맞아 놓여 졌겠지 수동의 의미가 돼야 되지 뭐가 돼야 돼 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알겠지 됐어 놓여졌다가 돼야 돼 이 레이의 과거분사 이거 레이 봐 이렇게 돼야 되지 레이 뒤에 뭐가 있어야겠지 짐을 이게 와야 되죠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이 지금 이미 목적으로 와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되겠지 맞죠 레이는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지 이해했죠 자 C번 얘들아 잘 봐 이것도 역시 뭐 없다 이거 분 뭐야 가정법인데 if 없잖아 그럼 도치해야 되겠지 맞아 헤드 자 이거 딱 보니까 무슨 가정법이야 이거는 볼까 헤드 피피지만 우드 뒤에 동사원형 있지 왜 나우 때문에 시제가 다르지 이거 무슨 가정법 혼합 가정법 형태가 등장하고 있네 맞죠 혼합 가정법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됐냐 자 그 다음에 46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6번이요 자 쌤이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거니까 다 안다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들으세요 알겠지 자 1번 얘들아 이거 뒤에 뭐 보여야 돼 as까지 보여야 되지 이거 우리 원래 문장이 뭐야 a를 p라고 여기다 종류의 뜻이지 refer to a as b지 자 인마 당연히 무슨 형태로 바뀌면 수동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be refer to as 라고 1번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 2번에 지금 weather이라는 형태가 나왔지 weather은 얘들아 품사가 접속사야 그치 근데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왔다 ed가 나왔다고 근데 뒤에 바로 뭐가 붙었어 as 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도 역시 뭐뭐라고 여겨 진다의 의미가 돼야 되겠지 역시 지고 consider 뒤에 뭐 없어 무어무어슬이라는 뭐 없다 목적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형태가 돼야 돼 pp 형태가 돼야 되겠지 이거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고문이죠 맞아 여겨지는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셀 잘 봐 선생님 셀은요 이거 수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리는 거잖아요 소설은 팔리는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 셀 같은 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냐면 수동의 의미를 가진 자동사야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 때는 셀 자체가 뜻이 뭐가 있냐면 팔리다의 뜻이야 즉 수동의 의미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수동의 형태를 쓰지 않아 대표적인 리드 같은 것도 있어 이게 뭐뭐라고 읽히다의 뜻이 있어 알겠지 됐어 네 뭐뭐라고 읽히다의 뜻이 있어 읽어진다 정도의 의미가 있어 리드도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어떤 형태 뒤에 보니까 뭐가 보여 그때 이후로 앞에 있는 애들 앞에 미안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니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현재 알려봤죠 그치 자 그러면 틀린거 몇번이야 5번 틀렸네 5번 틀렸네 자 이거 한번 볼게 얘들아 자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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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형태나 가정법이지 야 뒤에 주절에 우드웨브 pp 썼는데 어떻게 지금 이프절에 월이라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냐고 헤드 pp가 돼야 되겠지 야 다시 봐래 우리 혼합가정법으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프절에 헤드 pp 나오고 나서 그 뒤에가 주어도 하면 뭐가 나와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겠지 혼합가정법은 얘 형태로 밖에 안나옵니다 나머지는 혼합가정법으로 안쓰여 거꾸로 요 앞에가 가정법 과거고 뒤에 거에 우드 헤브 pp 같은 형태 쓴다 절대 안되는거야 알겠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4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47번 자 47번의 a번 한번 보자 자 a번을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뭐가 보여 에지이프 보여야지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에지이프는 가정법으로 쓸 수도 있고 직설법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 자 이거는 앞에 볼게 앞에 보니까 절대 과거하려는 안되겠네 왜냐하면은 봐 자 이 개인들인데 with this disorder 우리 disorder 하면은 뭐다 장애겠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한대 마치 그들이 모인 것처럼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 갑자기 과거하려가 되어야 되겠니 앞에 넌 현재에 대한 시제를 반대하는 건데 과거하려가 왜 현재에 대한 과거 야 현재 사실의 반대가 가정법 과거하려니 아니잖아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번은 선행사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지 뒤에 봐라 뒤에 봐 진짜가 아닌 뭐다 symptoms am illness지 얘가 선행사네 그럼 당연히 뭐 돼야 돼 r이 돼야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c번은 오랜만에 나왔다 수동인지 아닌지 됐어 됐어 야 이거 잘 봐야지 이거 뭐야 가주어져 왜냐하면 잘 theorize 하면은 이론화하다는 거야 그 뭐가 대디아가 이론화 된 거겠죠 맞아 대디아가 지금 진주어니까 대디아가 이론화한다는 거 아니겠지 이게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유때 됐이 만약에 되면은 뭐 그것이 대디아를 이론화한다 말이 안 되겠죠 이 됐 이아라는 사실이 이론화되었다라는 이해가 되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수동의 의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has been theorized 가 돼야 됩니다 알겠지 됐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48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1번은 이제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수일치 맞는지 한번 보자고 알겠지 자 여기 볼게 자 앞에 나오는 이 dotted with historical site 자 이거 pp 형태 수식 이제 동사 아니라고 그러면 surrounding rugged landscape가 주어 얘가 동사지 야 우리 rugged한 단어 기억나냐 근데 수능특강 하면서 외웠었어 rugged가 그때 다 부진의 뜻이었지만 쌤이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원래 울퉁불퉁한의 뜻이 있다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게 울퉁불퉁한 랜드스케이프 하면은 풍경이야 알겠지 됐어 네 이때 이제 dotted은 대충 어떤 느낌이겠어 이 역사적인 어떤 장소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겠어 이게 유적지 알겠지 보통 유적지에 dotted with a name 점처럼 막 뭐져있다 흩불어져있다 이거야 알겠지 흩어져있다 정도의 뜻이거든 됐죠 자 이거는 수일치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뭐만 보면 돼 2번은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 뒤에 since ancient times 자 고대시기 이후로 현재 알려봤지 맞다구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어 비세드투 나왔다 또 또 나왔다 이거 아 임마 또 나왔네 됐냐 자 이거 봐라 봐 이거 보이지 뒤에 힌트가 딱 있어 뭐로 도시가 뭐해지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어 더 이전 시제 말하고 있다 어떻게 고쳐야 돼 to have died로 고쳐야 되겠지 맞죠 이해했지 앞에는 시제가 현재인데 뒤에거는 지금 뭐 얘기하려고 시동 걸었어 더 과거에 이야기하려고 시동 걸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부정차가 돼야 되겠지 to have BP로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습니다 애들아 4번은 어떤 문제야 이 sanctuary 뭐랑 뭐요 sanctuary temples and altars honoring their gods 형태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지 일단 애들아 여기서 조금 보여야 될 게 있어 자 이 packed with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은 뭐뭐로 뭐한 채워지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 packed with가 그냥 채워진 게 아니라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sanctuary 하면은 보통 그 성스러운 구역이야 성스러운 구역 이게 보통 그 우리 천연기념물들 막 새들 날라다니는 그런 보호구역 같은도 sanctuary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temple 하면 다 읽거죠 temple은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altar이라고 하면 뜻이 뭐해야 되나 재단이야 재단 너네 그 재를 지내는 곳 있재 알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니까 어 애라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이거 잘 봐야 되겠다 봐 앞에 뭐 있어 앞에 뭐 있어 오브 있잖아 맞지 자 오브 뒤에 뭐 있다 훔 있다 자 오브라는 무슨격 오브가 뭐야 얘들아 전치사지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 관계사 쓸 때는 무슨격으로 써야 돼 당연히 무슨격 목적격으로 써야겠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 형태가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훔은 맞는 거야 얼핏 보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이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앞에 전치사를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훔이 되어야 되겠죠 됐니 자 오케이 얘들아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조금 지루하니까 일단 여기 풀이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진도 나가는 부분은 그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뒤에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